안녕하세요 우프선생인데요 오늘은 공부 내용이 아니고 글씨를, 자기 손글씨 있잖아요 손글씨가 너무 악필인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 친척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고치면 그 악필이 싹 사라지면서 적어도 보통 글씨 또는 잘 쓰는 글씨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진짜 글씨 못 썼는데 여러 번 말할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내 친구가 가르쳐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한석봉의 후예입니다 성의 한신데 진짜 글씨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애들 그때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걔가 다 대필을 해줬어요 글씨를 너무 잘 써가지고 글씨 체가 너무 좋거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팁으로 배웠던 거 그거 써먹으니까 그대로 그냥 그날로 글씨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 5분 후쯤엔 글씨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여러분한테 한번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도 지금 잘 쓰는 글씨는 아닙니다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보통 수준 그런데 여러분 악필 면화라고 지금 하는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조용필의 노래 중에요 킬리만자르 표범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참 가사가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외에도 너무너무 뒤에도 계속 가사가 좋은데 그 중에 한 구절 이거는 내가 평소대로 쓴 거고요 이거는 내가 좀 빨리 쓴 거야 마음을 막 빨리 쓰니까 못 쓰잖아 그렇지? 못 쓰게 되지 벌써 글씨가 위에 게 더 이쁘지? 밑에 거보다 밑에 게 이쁘다 그러면 할 말이 없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 위에 쓴 거하고 이 밑에 거하고 중간 속도 정도로 했는데요 이 위에 거는 글씨를 신경을 좀 쓰면서 쓴 거야 그런데 평소에도 이렇게 쓰지만 이거는 내가 옛날에 악필일 때 습관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눈으로 보면 일단 제일 위에 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력세를 내거나 또 누구한테 손편지를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밑에 이런 것처럼 쓰면 안 되겠죠 위처럼 정자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되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위에 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잘 봐봐 위에 제일 먼저 어느 정도 정자 쓴 거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읗, 이응, 지읗, 치읗, 키읗, 티읗, 피읗, 히읗 이렇게 쓴 거고 그 밑에 좀 막 쓴 거에요 날려 쓴다고 그러지 빨리 쓴 거는 이거 봐 기역, 니은, 니은이 이건 니은 이렇게 와줘야 되는데 니은 이렇게 가잖아 니은 디귿 이것도 리울도 맞아 이거 이렇게 써도 리을 이렇게 쓴 애들 많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디귿을 이렇게 디귿처럼 써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이거 꺾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미음 같은 것도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거 위에처럼 그냥 똑바로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만 써주기만 해도 글씨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 이리 오너라 이거는 이제 위에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막 날려 쓴 거죠 이렇게 날려 쓴 겁니다 그래서 글씨 못 쓴 애들이 마음이 급해서 날려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돼 그래서 날려 쓰지 말아라 날려 쓰지 말아라 날려 쓴다는 건 뭐냐면 날린되는 게 바람이 막 날려가듯이 빨리 간다는 거죠 그죠? 미안 날려 쓰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네 가지 팀만 가르쳐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글씨 잘 쓰려면 첫 번째 마음을 일단 차분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면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 애들이 글씨를 빨리 쓰려고 마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악필이 된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라 마음을 차분하게 먹어라 자 여기 1등입니다 제일 중요해 이게 글씨 채보다도 마음을 차분하게 먼저 먹어야 돼 그래야 글씨가 제대로 잘 나온다 두 번째는 이 자음 중에서 있잖아 니은 디귿 미음 또 리을 이런 거 있지 자 봐봐 니은 이렇게 쓴 애들이 많아 이게 니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너무 이러면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반듯하잖아 니은처럼 해주라고 니은 니은 디귿도 있지 이렇게 하고 이거 돌려줘 니은을 연결한 거죠 니은 이렇게 긁고 여기다 니은 쓴 거라 디귿은 여기다 니은 쓴 거잖아 요거만 해주란 말이야 이거를 안 해줘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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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니은인지 뭔지 인 이렇게 써버리고 인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인 이렇게 하고 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요거만 미음도 마찬가지 미음처럼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해도 좋고요 하여튼 반듯하게 해줘 미음이 막 이렇게 꼬부라지 이런 애들이 있지 이것도 뭐 그런대로 뭐 하는데 미음이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다 하여튼 네모나게 그려줘 그 다음 리을 특히 리을 조심해야 돼 리을 이렇게 쓰는 애 진짜 많아 이거 빨리 쓰니까 대충 넘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 이렇게 해서 디귿 기억에 디귿 쓰는 느낌으로 리을 포인트가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좀 크게 써보면 이렇게 요 부분 요게 포인트다 요게 죽어버리면 안 돼 요게 죽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 이상해지잖아 이렇게 오다 갑자기 뒤로 쭉 쳐지는 이상해지잖아 이렇게 확실히 탄력있게 튕겨서 입체감을 주란 말이야 리을 그 다음에 이응 동그라미 동그라미처럼 그리라고 막 이걸로 막 찌그러지게 이렇게 뭐 이응인지 뭔지 그지 동그라미처럼 그리세요 동그라미 뭐 이렇게 그려도 좋고 저렇게 그려도 좋고 방향은 여러분 마음대로 아는데 동그라미처럼 해주라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그려버리면 타원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동그랗게만 해줘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만 일단 자음에서는 요거만 해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응 요거만 잘 신경 써줘 그러면 비읍도 저절로 된 데도 미음을 연습했기 때문에 비읍 이렇게 하지 말아 돌려버리지 마 빨리 있으면 이상해진다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몸에서는요 선을 똑바로 내려 그어 이렇게 쭉쭉쭉쭉 이것도 쭉쭉쭉쭉 수직선 수평선 나는 수직선 할 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요 이렇게 북글 씻어듯이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냥 안 그래도 좋아 반듯하게만 그으라고 근데 여기 내려온 동안 몇 번이나 휜다 애들이 좀 과장을 했지만 이 글씨 못 쓰는 악필들은 똑바로 못 굽고 여기서 일로 가든지 뭐 이상해 일로 가든지 요 짧은 구간을 똑바로 못 내린다고 자 이거 연습 자꾸 하세요 요거만 요거만 자 그러면 다 된 거야 자 마음을 차분하게 먹고 니은 니은 리얼메에서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잘해주려는 거 그다음에 똑바로 선을 그어주고 수평선도 똑바로 그어줘 똑바로 북글 쓰듯이 약간 이렇게도 난 처음에 썼지만 이렇게 안 하고 반듯하게 그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는 동안 막 휘면 안 돼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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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해 요거만 해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글씨는 되도록 크게 쓰세요 대부분 그 악필들이 글씨가 조그맙니다 스스로 자기가 글씨 못 쓰는 걸 아니까 위축돼서 그런지 글씨 크기도 더 작아져 더 작아지니까 더 못 쓰게 되는 거야 글씨는 크게 쓰세요 글씨는 크게 그래서 내 이름이 김영준이죠 김영준 이렇게 크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조그맣게 쓰잖아 그럼 이상해지 이게 악필이 되는 거야 이게 조그맣게 쓰면서 악필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크게 써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요 사이즈를 줄여도 반듯하게 나옵니다 반듯하게 그래서 절대로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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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의미를 주면서 쓰란 말이야 대충 이렇게 쓰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도 멋진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나도 옛날에 너무 악필이어 가지고 야 난 평생 글씨 이렇게 써야 되냐 정말 반에서 제일 못 쓸 정도였어 나만 겨우 알아봐 그냥 지금도 내가 빨리 쓸 땐 그렇게 써 그래갖고 나만 알아본 때도 글씨를 내가 빨리 써놓고 나는 읽을 수 있는데 다른 애들 몰라 무슨 글씨인지 막 빨리 쓸 때는 예를 들면 멋진 글씨를 빨리 쓰면 멋진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막 이렇게 쓰는데 나는 보면 알아보거든 내 글씨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 가져야 자신감을 자신감을 가진다 빨리 쓰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다 이렇게 또박또박 쓰란 말이에요 또박또박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천천히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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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자꾸 연습하면 돼 빨리 쓰려면 또박 이렇게 되거든 또박또박 이렇게 이렇게 막 쓰다 보면 글씨가 점점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요 마음을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차분하게 먹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거 니은 디귿 리을 미웅 미웅 요거만 제대로 좀 잘 써줘 특히 여기서 이렇게 꺾는 거 요걸 잘 해주라는 거야 니은 니은 디귿 리을 요거 특히 리을 이렇게 쓰면 안 돼 리을 이것 때문에 망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 다음에 직선을 수직선 수평선을 반듯 반듯하게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게 쓰는 거 연습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연습하면 해보세요 손글씨 이거 지금 뭐 한 10분 정도 여러분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연습하면 여러분 글씨가 그냥 그냥 채가 바뀌어버린다 자 수고했어요 앞으로 멀진 글씨 가지고 악필만 면하자는 얘기 악필만 그래서 악필을 면한 보통의 글씨를 가지고 보통의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화이팅